어휴... 빡쳐... 어휴 빡쳐 아이티나 왜 이렇게 잘하는거야 아 그보다 내가 지금 못하고 있어 엄청 내가 지금 엄청 못하고 있는게 문제긴 한데 좋아 .. 이제 진짜 내 실력을 보여주고 후회하게 될거라구 내가 ..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내가 후회하게 될거야 5. 2. 3. 3. 4. 5. 6. 6. 나 끝났어 이건 이건 극복할 수 없어 난 끝나버린 거야 난 두번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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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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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